흠, 냄새가 나는데? 어? 범인이 누구지? 어? 네티, 뭐하고 있는 거야? 혹시, 세이? 네티, 뭐하고 있냐니까? 세이, 며칠 전부터 간식 바구니에 간식들이 자꾸 사라져! 흠, 너가 다 먹은 건 아닐 테지? 무슨 소리! 난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고! 날 의심하는 거야? 아, 미안 미안! 그럼 대체 누가 먹은 걸까? 근적도 없이 사라졌어! 아, 대체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 범인을 꼭 잡고야 말겠어! 어, 어떻게 범인을 잡을 건데? 그냥 뭐! 으휴, 24시간 감시라도 해야 하나? 흠, 네티, 그러지 말고 간식을 보관하는 창고를 만들어서 자물쇠로 잠궈놓으면 어때? 간식 보관 창고라고? 아하! 좋은 생각이 났어! 금고를 만드는 거야! 세이, 도와줄 거지? 물론이지! 버튼 모듈, 다이얼 모듈, LED 모듈, 모터 컨트롤러 모듈, 모터 모듈 네트워크 모듈, 배터리 모듈, 일자혼, 슈브릭 3개, 기본 브릭, 커넥터 2개, 6.5cm 커넥터 케이블, 메이킹팩 금고 도안, 양면 테이프 자, 그럼 먼저 1번 도안을 준비해 자, 여기 있어! 고마워, 네티! 그 다음엔 1번 도안의 문을 접고 짠! 문 가운데 구멍에 2번 도안을 위쪽 구멍에 3번 도안을 끼워줘 여기에 이렇게 짜잔! 그런데 세이, 도안이 어느 쪽으로 가게 끼워야 해? 아, 3번 도안을 끼울 때에는 문 안쪽으로 오도록 끼워야 해 이렇게 접어주고 여기 여기에 이렇게 끼워줘 쉽지? 그 다음엔 4번 도안을 준비하고 4번 도안의 오른쪽 구멍에 1번 도안의 오른쪽을 끼우는 거야 이렇게 짠! 아하! 이 부분이 문이 되는 거구나 응, 맞아 문은 바깥쪽으로 열리도록 조립해줘 오케이 이번엔 6번 도안을 뜯어서 4번 도안의 아래쪽 구멍에 끼워줘 이렇게 그리고 7번 도안은 4번 도안의 왼쪽 구멍에 끼워줘 이렇게 이렇게 여기 여기도 됐다 9번 도안은 4번 도안의 위쪽 구멍에 큰 회색 네모가 위로 보이도록 조립해야 하는 거 알지? 물론이지! 조심조심 이렇게 이렇게 거의 다 했어 이제 5번 도안을 반대쪽에 끼워주기만 하면 짜자잔! 금고 완성! 이제 금고를 만들기 위한 모듈을 준비해볼까? 흐흐흐흐흐흐 좋아! 기본 브릭에 모듈을 순서대로 붙여보자 왼쪽에 네트워크 모터 컨트롤러 모듈을 붙이고 에잇? 허잇? 이렇게 오른쪽에 모터 모듈을 붙여줘 이렇게 이때 모터 축이 아래쪽으로 바라보도록 붙이는 게 중요해 그리고 일자 혼을 끼워줘야 하는데 네티 모터 축을 자세히 봐봐 어? 왜 뭔데? 무슨 비밀이라도 숨겨져 있어? 흐흐흐 모터 축을 자세히 보면 점이 4개가 보일 거야 일자 혼의 긴 부분이 한 개만 따로 있는 점 방향으로 향하도록 끼워주면 돼 이렇게 으흥 짠! 아하! 잘 기억해둬야겠네 그 다음 9번 도안의 큰 회색 네모에 기본 브릭을 양면 테이프로 붙여줄 거야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 금고 문을 닫고 일자 혼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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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주고 일자 혼에 걸리지 않게 조심해서 이렇게 그리고 배터리 모듈을 네트워크 모듈 위에 붙여줘 여기에 조심해서 붙여줘 이번엔 8번 도안의 작은 회색 네모에 양면 테이프로 슈 브릭을 붙이고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짠! 그 위에 다이얼 LED 버튼 모듈을 순서대로 붙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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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커넥터 케이블의 양 끝에 커넥터를 끼운 다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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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힛 히힛 한쪽은 네트워크 모듈 다른 한쪽은 LED 모듈에 붙여줄 거야 여기에 이렇게 짠 여기서 잠깐 이때 커넥터 케이블이 걸리지 않도록 네모 구멍으로 선을 빼줘야 해 이렇게 조립을 해주면 짠 완성이야 오 멋진 나만의 금고가 완성됐어 어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네 아 네티 이제 니가 도와줄 차례야 이제 드디어 이 코딩 박사 네티님이 출동해야 할 차례인가 원코딩 이 네티님의 완성적인 코딩으로 금고를 잠가볼까 다이얼을 돌려서 정해진 위치에서 버튼을 누르면 잠금이 풀리도록 코딩해볼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지 친구들 날 따라와 쌩 먼저 모디 모듈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부터 해줘 오른쪽 모듈 맵에서 내가 연결한 모듈이 나오면 연결 완료 금고를 작동하기 위한 코드를 만들어보자 먼저 비밀번호를 0에서 10 사이의 숫자로 설정하기 위해서 변수를 두 개 만들어줘요 블록 팔레트 변수에서 변수 만들기를 눌러 새로운 변수의 이름을 다이얼 비밀번호로 만들어줄게 그러면 변수 만들기 밑에 새로 만든 변수가 생기게 되거든 그리고 그리고 각 변수의 값을 설정해주기 위해 나의 변수를 0으로 정하기 블록 두 개를 무한 반복하기 블록 안에 넣어주고 나의 변수를 각각 다이얼 비밀번호로 바꿔주도록 해 비밀번호는 정말 잘 기억해둬야겠네 잘 기억해둘지 쌩 자 이번엔 다이얼의 값을 설정해보자 원래 다이얼의 값은 0부터 100까지이지만 우리는 숫자 10까지만 사용할 거야 그래서 다이얼 값을 10으로 나눠줘야 해 자 먼저 블록 팔레트 연산에서 나누기 블록을 끌어와 다이얼을 0으로 정하기 블록 안에 넣어줘 그리고 블록 팔레트 하드웨어에서 다이얼의 위치 블록을 끌어와 나누기 블록의 왼쪽 빈칸에 넣어주고 오른쪽 빈칸에는 10을 입력해줘 다음엔 비밀번호를 설정해보자 0부터 10까지의 숫자 중에서 원하는 숫자 하나를 골라 비밀번호를 0으로 정하기 블록에 입력해 나는 6으로 할래 6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거든 흐흐흐흐 에헴 평소 금고가 잠겨있는 상태를 설정해볼까? 블록 팔레트 하드웨어에서 모터 각도의 1번은 0 2번은 0으로 정하기 블록과 불빛 끄기 블록을 끌어와 비밀번호를 6으로 정하기 블록 아래에 넣어주고 모터 1번의 값을 50으로 바꿔주면 돼 자, 이제 금고를 열기 위해서 다이얼을 돌려 버튼을 누르면 다이얼의 위치와 내가 설정한 비밀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한 코드를 만들어야 해 가장 중요한 과정이지 블록 팔레트 제어에서 만약 무엇이라면 블록을 끌어와 불빛 끄기 블록 아래에 넣어주고 블록 팔레트 하드웨어에서 버튼의 클릭이 눌림 블록을 끌어와 만약 무엇이라면 블록에 끼워줘 그리고 버튼을 눌렀을 때 비밀번호가 맞았을 때와 아닐 때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블록 팔레트 제어해서 만약 무엇이라면 아니면 블록을 끌어와 만약 버튼의 클릭이 눌림이라면 블록 안에 넣어줘 그 다음 블록 팔레트 연산에서 무엇은 50과 같다 블록을 끌어와 만약 무엇이라면 아니면 블록에 끼우고 변수의 다이얼을 왼쪽에 비밀번호를 오른쪽에 넣어줘 이번엔 다이얼의 위치와 비밀번호가 일치했을 때 LED 모듈에서 초록빛이 나오고 잠금이 풀리도록 만들어볼까? 블록 팔레트 하드웨어에서 불빛을 빨간빛으로 정하기 블록과 모터 각도의 1번은 0 2번은 0으로 정하기 블록을 끌어와 만약 다이얼은 비밀번호와 같다라면 블록 안에 넣어줘 그리고 불빛의 색은 초록색 모터 1번은 80으로 바꿔보자 금고가 열려있을 때 버튼을 2번 누르면 금고를 잠글 수 있도록 만들어 볼게 블록 팔레트 제어에서 무엇을 할 때까지 반복하기 블록을 끌어와 만약 다이얼은 비밀번호와 같다라면 블록과 불빛을 초록빛으로 정하기 블록 사이에 넣어줘 그리고 블록 팔레트 하드웨어에서 버튼의 클릭이 눌림 블록을 무엇을 할 때까지 반복하기 블록에 끼우고 클릭을 더블클릭으로 바꿔줘 그러면 버튼을 2번 클릭하기 전까지 초록빛이 나오고 잠금이 풀린 상태가 유지될 거야 마지막으로 비밀번호와 일치하지 않을 때 빨간빛이 나오도록 만들어보자 블록 팔레트 하드웨어에서 불빛을 빨간빛으로 정하기 블록을 끌어와 아니면 밑에 넣어주는 거야 그리고 블록 팔레트 제어에서 1초 기다리기 블록을 끌어와 불빛을 빨간빛으로 정하기 블록 밑에 넣어주고 0.5초로 바꿔주면 드디어 코드 완성! 그리고 초록색 깃발 버튼을 눌러서 업로드까지 마무리! 금고 코딩하기 완성! 유후! 이렇게? 이렇게? 역시 코딩 전쟁 네티! 오예! 아, 이제 간식이 사라지는 일은 없겠는걸? 네티, 우리 시원한 아이스크림 먹자 내가 아까 냉장고에 이 천재 네티님이 만든 최첨단 금고만 있으면 간식이 사라질 일이 없지! 시원한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 다 녹아버렸잖아! 아, 네티, 아이스크림이 다 녹아서 물처럼 돼버렸네! 이런 실수를 하다니! 실수! 네티, 미안! 내꺼는 냉장고에 한 개 남아있었네! 네! vär티! 나 한 입만! 한 입만 주라! 세이, 나 한입만 한입만 주라 맛있는데?